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선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신입보다는 경력직 분들의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경력직 분들 중에서도 처음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처음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경력직 분들은 서류 통과율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접을 갔을 때 예전에 신입 면접을 생각을 하시고 정말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경력직 면접은 신입의 면접이랑은 조금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처음으로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면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내가 경력직으로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경력직 분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면접을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수동적으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만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혹은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하는데도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력직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이직하는 그런 경력직 분들은 수동적으로 내가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조직 구성이라든지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인지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셔도 돼요 물론 초반에는 면접관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많이 하시겠죠 60에서 70% 정도 넘어갔으면 나머지 이제 30, 40% 정도는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됩니다 오히려 손을 들고 혹시 제가 이쪽 회사 혹은 면접관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보고 나서 그에 따른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게 굉장히 신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력직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혹은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아, 적극적인 명예에서 괜찮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일에 관한 부분들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경력직인데 수동적으로만 대답을 하거나 행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안 좋게 평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면접에 임하면서 상대방한테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력직으로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경력직 면접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내가 경력직 처음 이직을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궁금하신 부분들 그 다음에 질문하라고 하면 꼭 질문 같은 걸 하시면서 상호 궁금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이직을 하는 경력직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짧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유치원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은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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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